처음으로 해외에서 생일을 보내는 건데 뭔가 뜻깊고 뭔가 뭔가 새롭죠 신기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아쉽게도 우빈 씨는 생일을 딱 당일날 싱가포르에서 맞이하게 됐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비행기가 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케이크를 얼굴에 붙이거나 장난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 몰래카메라도 많이 하잖아요 네, 몰래카메라 어, 몰래 생일을 이제 모르는 척 하다가 나중에 가서 더 큰 게 축하해주는 서프라이즈 쇼를 또 하기도 합니다 아, 네, 네 사실은 네, 네, 네 사실은 네, 네 네, 네 사실은 네, 네 그런가 아직 이렇게 몰래카메라 된 몰래카메라였기 때문에 알려주실 수 없으십니다 네 이제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노을 선배님들하고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는 싸이 선배님과 저는 JYJ의 재종 선배님과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한국의 래퍼 빈지노님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래핑을 래퍼 빈지노 네 저는 한국 가수 세븐 선배님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 너무 섹시 너무 프린시 민영씨가 변질 수 없다기보다는 시윤씨가 잠꼬대가 좀 심해서 그니까 시윤이 아주 작고 잘 때 가만히 못 자고 막 뒤척이고 막 시윤씨가 잠꼬대 와우 귀엽다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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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죠? 네 저는 네 제가 말할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민혁이 형이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요 뭐 이게 나쁜 버릇은 아닌데 이제 민혁이 형이 저보다 먼저 잠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자면서 누구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사실은 민혁이 여러번 과거에 어렴하고 그리고 결국 Aim 가만히聊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원희 형이랑 우빈이랑 방을 쐈는데 연습이 힘들었는지 밤마다 자면서 울더라고요 눈물은 흘리지 않는데 성은이 형이 눈물은 흘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빈과 리더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밤에 울어요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희에게는 거의 도전일 수도 있죠 단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강렬 아무래도 이번 새로운 신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색다른 기존에 있었던 K-POP과는 다르게 새로운 장르를 섞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나 아무래도 저희도 생소한 것들 많았었거든요 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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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